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무당사주여서 신내림을 받을 뻔했다 이 이야기는 100% 실화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게 무섭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아는 순간 따라옵니다 정신력이 강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에겐 들러붙지 못하고 우울하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에게 잘 붙어요 또 사주가 무당, 연예인, 예술가인 사람 등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나 TV처럼 입을 움직여서 말하지 않고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시각, 청각, 북각, 통증 등으로 자신의 감정까지 전달합니다 대부분 무척 외롭고 고독해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영혼은 처음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늘하고 괴기하게 보이고 보면 멍해집니다 저는 무당사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용하다는 점집을 갔는데 넌 우리 같은 운명이다 곧 달게 될 거다 쎄빠지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전 무척 듣기 싫었고 일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졌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지고 다른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먹지도 않던 음식이 먹고 싶고 기분이 무척 우울해지고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다리를 보는 게 좋아지고 남자친구도 꼴도 보기 싫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명이 없어 점집 세 군데를 갔습니다 세 군데서 신을 받아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 이를 관두고 병원을 다녔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정말 진심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무당사주인 엄마도 가끔 보이고 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깼습니다 덩치 큰 검은 남자였는데 형체를 알아보기는 힘들었고 자신은 불에 타 죽었고 같이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잤는데 다음 날 아침 아무 이유 없이 서러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살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제 큰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자는데 자살한 여자가 자신이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자살 연가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아기를 뺏기고 이혼을 당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더랍니다 죽으면 이 통증이 없어질 줄 알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납니다 말하면서 그 통증을 제게 전달해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도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영혼이라고 저는 그녀가 불쌍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고마웠는지 그녀는 제게 네가 죽고 싶어 하니까 네 영혼이 자살한가를 불러들인다 절대 자살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보고 저는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영가는 남자인데 어떤 돌 위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냐니까 곧 백년이라고 하길래 죽지 않았겠냐니까 영혼이라도 올 거랍니다 제가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당신도 이제 가라고 하니 무척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미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여자는 다리가 6개의 말을 타고 왔는데 직감적으로 원기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원안이 너무 깊어 무서웠어요 사연을 묻자 자신의 딸아이가 실종이 되었는데 얼마 뒤 경찰이 토막난 딸 사체를 찾았고 부검 결과 장기를 꺼냈다고 범인은 잡지 못했고 너무나 분해서 화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죽어서도 그놈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더군요 제게 딸을 잃은 슬픔을 전달해 줬는데 농담이 아니고 후유증이 일주일 정도 갔어요 심장을 찢는 고통이라 표현해도 부족할 듯 수없이 많은 영가들을 만났는데 의외로 애인의 변심으로 자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자살한 남자가 많이 왔고 그들은 거의 생전의 모습이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리고 싶어하며 모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아기를 뺏겨 자살한 여자가 꿈에 나왔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제 친구 얼굴로 바뀐 겁니다 놀라서 깼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교회 가자 이런 내용이라 거절하려다가 꿈이 생각나 따라갔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전도하기 싫어서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또 다시 몸이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프고 목이 졸려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밤에 택시를 타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바락해도 결국 받아야 될 거야 그냥 받아라 그나저나 너 뭐했냐 할머니가 안 보인다 뭐했어 이러는 겁니다 순간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이 생각났고 혼날까 봐 아무만 않고 나왔습니다 정말 예숙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 내 몸은 좀 나아졌는데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옮겨가는 듯 했고 저는 엄마가 아픈 것은 견딜 수 없어 내림꽃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플 때마다 굿하고 일을 못해서 모은 돈을 다 날렸는데 내림꽃은 2천만 원이랍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괘씸하더군요 인터넷으로 현직 무당 귀신까지 떼준다는 곳을 찾았는데 생명치료 희망 쉼터랍니다 우리 가족은 쥐풀하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주까지 갔어요 스님은 날 보시더니 고생했다 하시며 그냥 귀신이야 신은 무승 이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왠지 기분이 나빠서 저 신인데요 라고 하니 남자구나 하셨습니다 이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느님 부처 예수배고는 다 귀신이다 높으신 분을 닮아가면 귀신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 일을 계기로 부처님과의 만남에 감사해라 하셨고 수행을 권하셨고 비용은 0원이랍니다 몇백 단위를 부르던 땡중과는 다른 분 같아 보였어요 전 성당이 편할 것 같다니까 정말 열심히 해라 교회에는 예수가 없고 절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 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하셨고 저는 성당에 다니게 되었고 아픈 몸이 거짓말처럼 나와 정말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 다른 종류의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순직 군인, 경찰, 독립운동가 등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좋은 상태에 계신 분이라 숭고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느낌을 받았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은 30대 남자였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고로 귀신들이 가장 후회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희노애락을 했던 것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못 먹은 것 연애를 실컷 못한 것 등이었는데 천국 상태의 영들은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라며 이곳과 그곳은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이라며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렇게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독교에선 천사, 마귀라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은 아니었고 감정, 상태, 향기가 달랐습니다 독립운동가는 거의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다시피 해야 하는데 그건 죄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물으니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건 냉혹하기도 한 우주섭리이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들은 가슴 아픈 지옥을 경험했기에 보상받음이 충분하답니다 장애인, 살인 피해자, 병이나 사고로 단명한 사람 바보같이 착하게 산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 등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다 보상을 받는다고 그 감정을 전달해줬는데 금메달 딴 사람과 가족, 친지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마음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예수도 부처도 실제하고 하느님은 우주만물 그 자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아껴야 하며 육심보다 영혼을 살찌우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대요 모든 종교는 일리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인간이 이익을 차리기 위해 바꾸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등 들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은 돈을 벌기 위한 거짓이랍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만 옳다고 주장하며 예수와 부처를 욕되게 하고 망가뜨린 대가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랍니다 행복해야 천국에 간다고 해요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적 과시로 오는 기쁨 말고 영혼의 행복, 기쁨,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 상태가 천국인데 유약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전해진 걸 압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로 깨닫게 된 것 중 가장 큰 것은 지옥 상태의 귀신은 내가 아파하고 싫어하건 말건 자신의 얘기만 하려하고 억울해하며 자신을 모시면 돈을 벌게 해준다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얘들은 지들끼리도 미워하며 질투하고 이간지락이 바빴습니다 천국 상태의 영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아껴졌습니다 달콤한 것, 화려한 것, 빨리 되는 것, 육적인 것, 거짓, 의심, 교만, 미련, 후회, 분노, 이기심, 우울 등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련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보상이 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유혹과 고통이 따르고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시련이 와도 너무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답니다 천국의 상태에 가까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무당사조라는 말을 자주 듣고 몸이 아프고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하면서 점집 여러 곳에서 신을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으며 여러 영가를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가들의 메시지를 통해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낚시터 괴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적한 저수지로 낚시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제게 공부를 강요하시기보다 수많은 위인전들을 읽게 하셨어요 저는 겉모습으로 보나하는 행동으로 보나한 오티가 풀풀하던 애늘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낚시란 잡는 재미가 쏠쏠한 수렵 활동임은 물론이거니와 낭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낚시를 나서실 때면 자주 따라 나서곤 했어요 낚시를 할 때도 아버지의 포인트와 제 포인트를 나누어서 펼 정도로 전 낚시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죠 아버지와 주말 낚시를 약속한 그 주는 정말 하루하루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께서 목요일부터 그런 분위기를 초치기 시작하셨죠 이번 주 낚시 감은 안되건네 어찌 꿈자리가 사나와 죽어본 친정 식구들이 자꾸 꿈에 보여야 생전 그런 역사가 없는디 저희 어머니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단골래라고 칭하실 만큼 어떤 꿈을 꾸시면 소름끼치게도 대부분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지금에야 어머니께서 저리 말씀하셨다면 행동을 자제했겠지만 그때 저는 매우 어렸기 때문에 다음에 가자는 아버지 말씀에도 발광을 해서 결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인 저수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먹고 낚시를 즐기는데 오후에 팔뚝만한 붕어를 3마리나 낚았습니다 어머님의 걱정은 그냥 괜한 걱정이 되는 듯 했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든 낚시 치의 케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죠 인적 하나 없었고 물안개가 낀 저수지는 지금 생각하며 느슬으슬 합니다만 그때 저는 움직이지 않는지만을 주시하면서 아버지와 삼국지 등장인물 이름 대기 게임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게 어머님께 전화왔던 9시 40분경이었으니 얼추 11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안 덥냐 아빠는 어째 끕끕하고 더워 죽겄다 모기도 많고 우리 집에 갈까 그래서 저는 말했죠 뭔 소리여 아빠는 지금 고기 그것째 까잡고 그런 소리가 나온가 이 밤중에 어딜 간단가 그러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더워 죽겄는디에 아빠랑 저 위에 가서 수영이나 좀 하고 올까 저는 말했습니다 아 진짜 이 오밤중에 뭔 수영이야 아빠 왜근가 좀 참으셔 왔다 참말로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아침까지만 참으란께 저는 정말로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생때를 쓰실까라는 생각에 정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밤중에 어딜 가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임은 어린 저도 아는데 그러실 뿐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시니깐 제 딴에 당황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약 20분 정도를 정막 속에서 찌를 바라보고 있는데 20미터쯤 앞에 수초 사이에서 몸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거진 수초 사이에 동물의 얼굴인 것 같은 것이 물의 반쯤 잠겨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딱 봤을 때 황소개구리인가 해서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을 바라보시며 제 말을 가로막으셨죠 저는 단순히 낚시대에 입질이 왔나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던 말을 얼른 멈추고 아버지의 찌를 바라봤죠 낚시대가 4대뿐이 없던 저와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많은 수의 낚시대를 펴셨기 때문에 찌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는데 움직이는 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치에서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아버지 바로 옆에는 분명 어떤 여자가 넝말을 걸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게 달려들어 저를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아버지가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여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피부가 검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입술 및 하관 자체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감정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꼭 껴안고 있는 아버지를 제 뒤로 밀치고 지렁이 통을 사정없이 그 여자에게 던졌고 곧바로 낚시대를 지탱하는 긴 받침대를 뽑아들었죠 그리고 달려들 기세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동차를 대놓은 차도 쪽으로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내 차에 탔고 오는 길에 보았던 구멍가게까지 전속력으로 밟으셨죠 정말 빠른 속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거친 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도 그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까 아버지 손을 잡고 뛸 때 무심코 뒤를 보았는데 흰 두루마기와 갓을 쓴 너대명과 아까 그년과 그년 옆에 의문의 사람이 마치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귀신들이었겠죠 귀신들의 군집을 처음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튼 쉴 새 없이 달려온 아버지와 저는 구멍가게로 뛰쳐들어가듯 들어갔죠 주인 할머님과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깜짝 놀라셨으나 이내 하시는 말씀이 홀렸구만 홀렸어 뭔 일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겄네 젊은 양반들이 아주 혼났구먼 그도 당연한 것이야 아버지와 제 꼬름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땀은 범벅에 눈을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니 그런 짐작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델몬트 주스를 한 잔씩 먹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두 네 분께서 그러셨습니다 여기 왔다가 귀신에 홀린 사람이 지금까지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고 아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저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멍가게 주인집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내 동이 트고 할머님께서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보따리의 음식들을 싸주며 어제 그 자리에 고수레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만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돌아가서 본 낚시 포인트는 어제 당시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난동 피운 흔적 말고는 어느 곳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말끔하더군요 아버지와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기를 나섰습니다 그 전쟁통에도 산림망 속 붕어는 모두 살아있더군요 그 마저도 용왕에게 바친다고 생각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의 아버지의 시야에서 본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는 저와 했던 대화를 전혀 하신 적이 없고 삼국지 게임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어떤 여자가 꿈에 나타나서 죽이겠다 네 자식도 너도 다 죽일 거야 라고 소리쳤답니다 깜짝 놀랍게 보니 제가 아버지를 보고 소리치고 있었고 제 뒤에 어떤 검은 옷을 입은 파리한 여자가 둔기 같은 걸 들고 내리치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껴안으셨고 제가 아버지를 밀쳐내자 아버지께서 그 여자를 막아서 쉬며 그 귀신에게 계속 그러셨답니다 그때 몸이 굳은 것처럼 안 움직이셨대요 내 새끼는 살려주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풀렸고 그 즉시 아버지는 저를 잡고 뛰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함께 낚시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려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가세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그마저의 취미도 포기하시다시피 하셨지만 어쩌다 한 번 낚시를 가시더라도 꼭 친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밤낚시는 가지 않으십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친구들과 가끔 낚시를 즐기곤 합니다만 집에다가는 낚시 간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다녀온 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께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셨고 곧바로 제가 사는 지역 변두리에 있는 인등사라는 절에 가셔서 아버지와 제가 보았던 그 귀신들을 위해서 치성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후 약간 아쉽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보다도 아버지께서 친척보임이면 친척보임 동창회면 동창회 사람이 모이는 자리마다 무용담처럼 소개하시는 일화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신다네요 뭐 어찌됐든 멀쩡히 살아있으니 된 거 아닙니까 아참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 했던 두 명의 귀신과 대치하고 있던 나머지 귀신들은 아마도 돌아가신 뇌가 친척분들 내지는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셨을까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묘비의 할아버지 눈이 많이 내린 설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중반야간 근무를 받고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경계 근무는 두 명이 한조로 근무를 서는데 그날은 눈이 좋기로 소문난 후임병과 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야간에도 200미터 가령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도 구별해냅니다 문제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도 본다는 것 근무 시간이 끝나갈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반 실신 상태로 졸음 근무를 서는 제게 후임병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병장님 저기 봐보십시오 눈을 비리면 녀석이 가리킨 곳을 야간 투시경으로 봤지만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 무덤이 많은 광경의 경계 근무 지역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보라는 거야 하며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더니 녀석은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지 비석 위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병장인이 내색하지 않고 무덤이 사방에 널리고 깔렸는데 귀신 하나 없겠냐?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 같습니다 할아버지 같습니다 녀석의 말에 무서워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계속 내색하지 않으며 그래 무덤의 영감님이 눈이 많이 와서 눈 쓸러 나오셨나 보다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이윽고 다음 분무자와 교대하고 자러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눈이 한 뼘이나 쌓여 동기들과 눈을 치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하게 어제 후임병이 말한 그 초소에 그 비석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동기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임병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야 이 비석 신기하지 않냐? 눈이 엄청 내렸는데 여기 위에만 안 쌓였잖아 누가 밤새 이 위에 앉아 있었나? 네 번째 이야기 여자의 울음소리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나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떻게 내가 듣고 본 사람의 이야기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는 비참하게 죽었다 나는 그가 겪은 이야기를 그가 죽기 전에 직접 들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공포에 떨었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한동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너무 두려웠다 이 최첨단 시대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탄식하곤 했다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를 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저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처럼 처참하게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그는 S대학 사학과 4학년 때 같은과 친구들과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다 졸업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 역시 추억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그 여행은 무척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아쉬움과 설레임이 흐르는 마지막 밤이 되었고 그와 친구들은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며 술에 쩔어 놀고 있었다 그곳은 제주도의 외딴 바닷가였는데 주변에 울창한 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A는 함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고 둘 다 술이 심하게 취해 있다 보니 화장실을 찾기보다 용별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해졌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솔밭으로 들어갔고 생리현상을 해결한 뒤 돌아서려는 순간 어디선가 사람소리가 들려왔다 그도 들었고 그의 친구 A도 들었다 깊은 밤 외단 바닷가에 사람소리가 난다 구슬프게 우는 여자의 목소리 그 소리가 왠지 그에게는 몹시 기분 나쁘게 들렸고 빨리 돌아가자고 A를 잡아 끌었는데 A는 소리 나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려는 듯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다 빨리 가자고 보채는 그에게 A는 오히려 소리 나는 곳에 한번 가보자며 그를 잡아 끌기 시작했다 평소였다면 가지 않았을 것을 술기운과 A와 함께라는 생각의 두려움도 잠시일 뿐 A를 따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솔밭 깊이 들어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얼마 안 가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벼랑 안쪽에 작은 무덤이었는데 한 여자가 무덤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다 인기척이 나자 여자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놀란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 홀쭉한 얼굴에 창백하다 못해 파르스름한 얼굴 A는 술기운이 잔뜩 올라 선뜻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굉장한 이유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 무덤은 남편의 묘이며 남편은 어부였는데 여자와 결혼 후 사흘 만에 바다에 나가 죽었다는 것이며 그날이 여자가 결혼한 지 3년째라고 했다 하도 억울하고 슬퍼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게 그 여자의 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그의 눈에는 좀 이상해 보였다고 한다 그런 외딴 곳에서 그것도 한 밤중에 홀로 낯선 외지 남자 둘에게 아무 거리낌이나 경계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한다 더구나 파리하게 비추는 달빛 때문에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해지자 그는 A에게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했으나 A는 계속 그 여자와 대화를 할 뿐 내려갈 생각 자체가 없는 듯 보였다 인내심에 한계에 다다라 A를 잡아 끌었으나 A는 벌컥 화를 내며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을 들은 그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혼자 갈 테니 잘 해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들이 A가 없어졌다고 난리들이었다 그는 과대표에게 간밤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그곳에 가서 찾아보자고 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낀 것은 여기서부터였다고 한다 그 무덤가로 가는 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하고 거리도 멀었다 한밤중에 어떻게 그곳까지 갔다 왔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길 힘들게 도착해보니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벼랑 끝에서 뒤척이면 떨어질 정도의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A를 발견했다 뒷목이 뻐근해의 짐을 느낀 그는 A를 깨워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고 A는 간밤에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이 왜 거기서 자고 있는지 되물었다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한밤중 정막한 바닷가 벼랑 끝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평범한 일일까 답답한 만을 남긴 채 여행은 끝이 났고 졸업을 하고 각자의 일이 바쁘게 되어 A와도 멀어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역사탐사차 다시 제주도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제주 역사 탐방 중 제주도 토박이로 80년 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라 A와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낮빛이 어두워진 할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용한 무당부터 찾으라 했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은 이랬다 그 여자는 제주도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나곤 하는 이에도 귀신이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자들을 홀려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했다 그 순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일지라도 머지않아 비참하게 죽고 만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몇 차례나 정신을 놓을 뻔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여자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어딘지 기괴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다시 느껴졌다 그 여자에게 받았던 섬뜩한 느낌도 뇌리에 박혀 지워지질 않았다 하지만 그냥 미신이겠거니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지 않은가 그 역시 무당을 찾아가기보다 그 당시 함께였던 A의 일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된 A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처참했다 큰 부자이던 A네 집이 졸업과 동시에 쫄딱 망해버렸고 A의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으며 A의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자살하셨고 A는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의 저택으로 갔다가 강도에게 난도질 당해 죽었다는 것 이제서야 실감하게 된 그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찾아가는 점쟁이마다 조치를 취해주긴 커녕 문지방도 넘기 전에 쫓아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 후 그의 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로 가족들이 모두 죽고 그 역시 팔과 다리를 절단한 채 살아만 했다 여기까지가 내가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내게 그 이야기를 전한 이후에 그는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자살했으며 가족이 모두 죽어 연고가 없던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하숙집 예전에 저희 집은 하숙집을 했었습니다 하숙집이라서 방이 넓고 집 또한 오래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습니다만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겠지? 생각하고 엄마야? 라고 물었는데 엄마라고 생각했던 검은 그림자는 저를 무시하고 부엌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전 늦게 자서 화를 내시나 싶어서 다시 누웠죠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옆방인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크게 나고 번개가 쳤습니다 전 너무나 무서워서 이불을 덮었습니다만 이번엔 갑자기 아무도 없던 침대가 들썩들썩 심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가위 눌리거나 아니면 심하게 떨고 있어서 그런가 하고 차분하게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침대는 움직였고 급기야 이불까지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기야 그만 오줌을 지리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말해보니 엄마는 어제 제 방에 오시지도 않으셨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숙생들도 어제 물소리를 들었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냥 없던 일처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사를 불러다가 물어보니 집터에 수맥이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터가 안 좋구나 생각하고 옆동으로 이사했죠 그리고 한 달 뒤 지난 집터를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했는데 집터에서 웬 인형과 머리카락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 방 밑에서 말이죠 여섯 번째 이야기 장롱 위의 자매 저와 알고 지내는 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꿈을 꿨는데 자신의 방에 있는 나즈막한 장롱에서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던 동생을 깨워서 장롱을 올라가 보라고 시켰는데 동생이 올라가다가 비명을 꽥 지르면서 내려왔답니다 장롱 위에 누가 있어 동생의 말을 위로 올려다보니 정말 웬 여자 둘이 올라와 있었답니다 하나는 소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하나 미라처럼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는데 그 아이와 동생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내려와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붕대감은 애가 내 동생인데 동생을 이렇게 만든 녀석을 찾고 있다고 그러니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평소에도 영감이 강한 편이라 귀신을 자주 보는 편이던 그 아이는 뭔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녀들은 대꾸 없이 거실로 휙 나가더니 뭔가를 찾는 듯 온 집안을 뒤집어 놓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다가 동생의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까지 들어선 그녀들 마지막으로 안방에 있는 장롱 앞으로 가 갑자기 문을 휙 열더니 둘이서 무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장롱 안으로 쑥 들어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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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